아, 그 때. 위치야. 위치. 코드 빼봐. 빼보자. 잠깐만요. 이게 그랬으면 하실 건데. 네, 바로 자리. 위치를 놓고서. 여기 갔으면 돼. 아, 이거다. 아니, 여긴 아닌데. 여기 안쪽에 보시면 펑키 그을리였잖아요. 자체가. 저 안쪽에 그리고. 탔다, 타. 탔어요, 타. 철거해야 된대. 네, 이거는 철거해야 돼요. 아예 안쪽에 태워서 터져버렸네요. 이거 라디에이터가 화재가 제일 많이 나요. 이게 영향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. 여기가 탄내가 나네. 제일 많이 화재 나는 게 라디에이터예요. 제가 진짜 이거 불난 거랑 두 번 봐가지고. 여기 뒤쪽에 혹시 봐 보시겠어요? 터졌죠? 아예. 완전 터졌네요. 이거는 사용이 불가해서요. 비행사고 났다. 그러네요. 여기가 완전 꽉 찼어요. 물이? 네. 칠거해서 물이 걸렸구나. 아까 늦은 데서. 아까 늦은 데서. 여기가 완전 꽉 찼어요. 물이? 여기 완전 꽉 찼어요. 이거 탁 한 번 해. 저기 안 통하죠? 누가 안 올렸으면 안 돼? 아 근데 이게 그거네. 찍는 게 아니네. 저거 저거 저거. 그거 세이버. 아 그거 잘라보면 안 되죠? 아이비. 아 그쪽만 주세요. 아이비. 들어가는데. 잘 들어가는데. 잘 들어가는데. 안녕하세요. 저기. 이렇게 잘 그게 뭐가 그들 vive요? 이. 그런거? 저런 Casa. 진짜. 지금 신동하지 앞에다. 하더라도. 그냥. 수고하자마자 Gone 아따 성크텍 시키면 돼 그냥 뚫어 그거 잘 맞춰야겠다 그거 잘 맞춰야겠다 오케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문을 보냈어요 안으로 비벼냈어요 너는 거기에 있어야지 그리고 남은 저랑 같이 먹었을 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세 번도 이거? 아 저 이거 부담하다 아 아니네 아니 와트 수가 작은 건가? 왜 다 써지? 이게 몇 와트짜리에요? 10와트 10와트짜리 10와트 똑같아요 근데 밝기가 잘 저 안쪽은요? 둘 다요? 응 야 하루종일 집사2차 종료 닦으러 가는 중 저거 진짜 겉브레이밭 파는데 여기 딱 들어야겠네 자리에 많았으면 좋겠다 자, 세우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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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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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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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000원 전혈 안 들어온다는 건 누구한테 전화 왔었어? 1,000원 1,000원 7,000원 1,000원 무안대로 넣은거니까 아 무안대구나 네 무안대입니다 잘나오네 떨어지는거 없어 스타벳물구 안에 분전만 있다 아 아닙니다 아 이쁘구나 아 이쁘구나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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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손님 이거 혹시 아신다고 해서 열어서 켜버리시면 안 돼요 아 네네 차단계가 떨어진 상태에서 지을 수 있는 장비가 따로 있어서 올려버리면 그게 원인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어서 혹시나 또 떨어지더라도 올리시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절연이 좋고 전락인가? 아니 지금 뭐 절연이 안 좋았던 거를 꽂았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떨어졌다 해가지고 전락도 아니고요 일단 전기 얼리고요 네 잠깐만요 내일 해줘? 아니야 돼 있어요 이게 좀 떨어질까봐 가서 떨어졌을 때 못 꽂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이건데 이건 회계처로 하려거든요 그러면 과보아예요 붙였거나 과보아예요 이게 3kg짜리네요 이거 단독으로 가야 돼 15, 16이네 R이 16이면 R분의 16, 16, 20 10, 20, 20, 20 10일 정도 나오거든요 쓸 수 있는데 과보아일 가능성이 조금 더... 한 번에 한번 더 좀 더 3kg 멀티 비전 여행 전기 다행히 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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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는데다가 이거 단락 시키는 거거든요 코드 찍어 놓으시면 여기다가 삑삑으로 확인해 볼게요 지금 지금 안 들어와 전기? 네 저기 한번 찍어보고 여기 꽂아놓고 삑삑으로 찍어본 다음에 빼야 돼요 안 두면 빵 터져버렸어요 일단 저기 검진 검진 정노소 네 다 올라갔는데? 여기가 전열방... 저것만 뽑아주시는데? 응 이거 뽑아주십쇼 네? 뽑아주십쇼 어 뽑으세요 일단 마켓 좀 해놓고 제로 주십쇼 봐봐 이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제로 주십쇼 제로 주십쇼 전기 올릴게요 응 관리실 전열으로 전해놓고 오... 담때면 헤치로 아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꼼꼼하네 됐다 아주 잘했어 이렇게 빼버린다 안 풀리면 헤치돌려 헤치돌려 핀트로 살짝만 담았던데 반대로 해갖고 꼼꼼 빠지거든요 아 그러자 만세 오늘 조금 물 먹어서 고장이 아니라 바꾼지 얼마 안됐거든요 일주일 됐나 아니 한 2주 됐어 한 2주 됐나 또 고장이 열려 담을 먹고 저게 물을 이게 요즘 내장형이라네요 바운라이트가 내장되어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야죠 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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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 맞다 이렇게 맞아 자 두 개짜리 하나 그래 흰색 흰개 검은색이고 흰개 검은색 흰개 검은색 오케이 이거 빼고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거에요 여기서 흰개 검은색이고 어 두 개짜리 두 개짜리가 거지 검은색 빨간색 근데 빨간색이 다 빨간색 그런 상관 없을 것 같던데 검은색 빨간색이 하나 들어왔고 어, 맞아 잠깐만요, 검은색 한 개로 들어온 것만 먼저 해볼게요 검은색하고 빨간색을 하나로 연결하는 건가? 아, 맞아, 맞아, 그래, 그래 전기테이프 흰색이 검은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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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적 허일 메모 흰색 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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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끝! 끝!